오늘의 시그널은 아진 에스테익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로봇 관련주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으나 10만 원대에 유지하고 있고 참 근데 안타까운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재료로 해서 유명 투자가들,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 얼굴 합성해가지고 중국에서 큰 사기를 해서 지금 피해자가 몇 천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진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방송 끝나고도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를 그럴 매개체로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정도로 이런 신규 상장을 할 때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갖는 그 기업들에 어떤 당연히 관심도가 집중되는 건 사실이에요. 두산 로보틱스를 공모 전에 참여를 했던 정상적으로 아니면 공모해봤자 사실 얼마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사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한 주를 받거나 한 주도 못 받으니까 말도 안 되게 만 주를 준다고 하니 혹할 수가 있겠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한 주도 못 받고 한 주를 받았다고 하면 사실은 더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상장하고 나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처음에 2023년도 10월에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좀 빨랐죠. 만약에 2023년 10월 말에 참여했다고 하면 수익이 더 컸을 때고요. 그래도 10월에 바로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가만히 있었으면 두 배는 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이 다른 쪽으로 다 퍼진 겁니다. 지금 다른 로봇주로도 다 퍼졌어요. 그런데 지금 아지넥스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온기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로 좀 노려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협동 로봇 시장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원래 대장이었다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니까 자리를 내줬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횡보를 하고 있으니 상승 후 조정을 하지 않았죠. 횡보가 조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판을 키워놓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시 1등 자리를 노리고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후발주에게 기회가 오겠죠. 아예 지금 부품으로 가서 SPG, 이런 것들 지금 살아 있잖아요, 지금. 부품도. 그러니까 로봇이 끝난 게 아니라 숨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나 부품 이런 것들이 강하게 가고 또 조정을 받던 에코프로 VM도 급등을 하고 그럼 이제 또 반도체 2차전지 로봇, 이런 바이오, 이런 순환매들이 계속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후발주를 찾아보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꼽은 게 아진 엑스텍이죠. 이 아진 엑스텍이 주요 고객사를 보면 세메스, 비상장인데 우리나라 장비업체에서는 최고 매출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원익 IPS, LG 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보면 반도체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 뭐를 하냐면 모션 제어기를 주로 합니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에서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필수 제품이에요. 그 지금 SPG 같은 경우도 부품으로 인해서 후발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랑 로봇 계약을 202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인데 이거는 약간 아까 전에 말한 레인보우 로봇이나 두산 로봇틱스가 적용되는 부분이랑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두산 로봇틱스랑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이제 산업 현장으로 뛰어드는 뉴스를 우리가 접했잖아요. 얘는 올해부터 삼성전자 산업 현장에 있었고 이동식 협동 로봇입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데 그 옮겨다니는 대차에다가 협동 로봇을 장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같이 세트로 들어가는 두산 로봇틱스랑 레인보우 로봇도 이제 산업 현장으로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산업 현장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XR 글라스를 쓰고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같이 로봇이랑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식 협동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가 쓰이는 스마트 글라스 전부 다 삼성전자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이런 로봇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후발주로 노려보는 이런 전략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진 X텍 이동식 협동 로봇 그리고 XR을 개발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볼까요? 네. 아까 주요 로봇주들을 봤듯이 2024년에 한 번씩 다 뿜었는데 이 아진 X텍은 2023년에 상반기부터 거의 하반기 내내 20개월선 밑에서 옴짝달싹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2월 말에 여기 올라와서 이번 년도 새로 들어가지고 양봉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대가 되는 겁니다. 드디어 그 지겹던 20개월선 뚫어가지고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14,000원을 1차 목표가로 지금 갈 수가 있겠고요. 만약 그 부분을 뚫는다고 하면 정말 새로운 영역인 18,000원으로 한 번 도전을 가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로 1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